공기의 질 개선에 일조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도하는 AFT 주식회사. AFT 주식회사는 지구의 대기오염을 방지해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FT 주식회사는 선진국의 진보된 기술을 국내 조건에 맞게 적용시키기 위해 미국의 BHA, 독일 클리어 엣지 필터레이션, TTM, FOS 등과 기술 협약을 맺었습니다. AFT 주식회사의 제품들은 국내와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AFT 주식회사에서는 세라믹 필터, 플리티드 필터, 랙 필터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필터는 원단을 재단해 삼봉, 하부, 밑방, 머리를 차례로 봉제하여 생산합니다.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기업, 사회적 책무를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기업. AFT 주식회사